제가 착각했나봐요 행원씨 이건 또 다 뭐래요 아내 몰래 하나씩 마련했던 장비들을 죄다 꺼냈네요 아니 이걸로 대체 뭐 하시려구요 노래 부르면 또 죽음 풀리니까 준비를 해놔야지 아 아내의 마음을 풀어줄 비장의 무기 프로포즈 노래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이 노래 하나면 해결되곤 했다는데요 부드러운 섬율처럼 아내의 마음도 녹아내릴까요 어머나 어떻게 해요 행원씨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불안한 건가요 부부 사이 오해만 쌓이고 아내의 마음이 풀어질 거라는 행원씨의 예상 보기 좋게 비껴나갔습니다 아 나의 마음이 풀어질 수업 아유 진짜 머리 예쁘네 와 진짜 머리 예쁘네 와 진짜 머리 예쁘네 아 미니까 머리 예쁘네 ㅡㅡㅡ 나의 마음이 Treasure